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왓더 박스라는 스팀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어 자기가 박스에요 다 박스에요 다 똑같이 생겼어 내 캐릭터도 박스고 상대방도 박스야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는 게임이에요 근데 오늘은 콩가리와 같이 합니다 하이엄 예예예예예 한번 해보자 우리 미리 한번 해봤잖아 그치 그렇지 안녕하세요 님들 야잇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 예스 아 야 이거 야 잠깐만 그 밑에 들어가면 죽엄마 이거 낙사도 있네 어딨어 어디야 어디냐고 여기다 이 자식이야 여기다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아니야 어디갔어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보였어 보였다고 어디있어 나 보였냐 어 잘 보이는데 야 쏴봐 야 쏴봐 쏴보라고 쏴보라고 어디갔어 쏴보라고 쏴보라고 아 안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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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친 번지 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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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아이씨 하하하하 디지기를 하다니 야 쫄려? 야 쫄려? 말해봐 쫄린다고 말해봐 아! 와 진짜 완전 삽극 혐의없어 아니 이거 펀치 와 어 너 어디야? 나 어디냐고? 으아아아아아 이 새끼 뭐랬죠 오케이 오케이 안되겠군 어 어디야? 으아아아아아아아 아휴 아휴 잠깐 아 뭐가 잠깐 있네 아씨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아 뭐야아 어떻게 알어 아 안돼 나 죽는다 아우 극혐이고 아 이게 보니까 태어날 때 있지 어 태어날 때 위에서 떨어지는게 보여 그래서 너 어딨는데 지금 나 지금 맨 위에 꼭대기 구라치네 어 오케이 어디 그래서 너 어딘데 나? 어 나 여기 밑에 있어 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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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어 어디지 하수하면 움직이자 하나 둘 셋 예 어디가 너 안 움직였지 앗 움직였어 지금 움직이고 있어 흫 아 뭐야 아 나 떨어졌어 앗 멍청이 아 아 야 땀 이거 끝나고 땀 맵으로 한판 더 하자 그래 그래 왜 죽어있다 진짜 야야 잠깐만 나 할말이 있어 칼전하자 칼전 아 칼전하자고?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칼전하자 지금 10초 남았는데 칼전 맨 위로 올라와라 정상대전 한판 하자 정상대전 한판 뜨자 피가 없어 아 아 끝났다 개 털었네 그냥 개 털었어 야 우보데시 뭐냐 우보데 봐준거야 새끼야 봐준거 봐준거야? 그렇다고 쳐줄게 일단 야 요번판 이겨도 돼? 어 이거 땀맵 파괴로 했잖아 땀맵이야 땀맵이네 어 하자 땀맵구 으헤헥 으 mitig ACC infraci 으흥 하자 하자 아 r 하자 으으 impos 쌔 쯔 아 너무 못해! 너무 못해! 오케이 이쪽에서 안 튀어나온 것 같고 너 어딨어? 나? 박스 옆에 아 거기 있네? 박스 옆에 있다고? 어 아 거기 있네 너 쏴도 되냐 지금? 어 너 어딘데? 나? 박스 옆에 있지 나도 오케이 박스 옆으로 간다 어 박스 옆으로 와 야 너 가만히 있으면은 어? 야 인마 디질래? 야 진짜 쏜다 너 어? 쏴 봐 아 진짜 진짜 쏜다 쏘라 아 이거 안 되겠네 봐줬더니 야 진짜 쏴 말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이 자식 어디있냐? 어 저기있다 어디야 어디야 야 이 자식 아 나 뛰고 있거든? 어 어디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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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간 끌면은 내가 이겨 그만 알고 있어도 아씨 어디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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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쏘고 있는거 같은데 뭔가? 흐흫 뭐지? 어 아닌데? 나 뭐있냐? 나 뭐있냐? 나 뭐있냐? 아씨 그 자식이 아아아아아아 이 자식이 이 그 자식아 야 칼전 뜨자 칼전 뜨자 칼전은 뭐 총이 있는데 칼전을 왜 떠 이 새끼야 뒤져 뭐야 이거 아니야? 뭐야 이 자식이 있구나 흑흑어 scans 오케이 김올이 야 접어 야 접으라고? 바.. 봐주니까 안되겠네 안봐준다 그러면 어어 어딨냐 나 거기 있어 거기 거기 어디야? 거기 알잖아 어? 어? 남자답게 나와라 이 자식아 어? 남자답게 나와야지 남자답게 죽어 이 자식아 아씨씨 너무나도 못한다 어디냐 이거지 아니네 이거지 아니네 그냥 상자랑 상자는 다 건드리고 다녀야지 아이 진짜 너무못한다 게임을 야 어딨어 진짜 너무못하네 어? 핸드 맞으면 죽어 쩌쩌쩌쩌쩌쩌 아아 동클로 이끌고 으아아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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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쌔어 어딨어 어디쌔어 아 짓끼야 으아아아 찌꺼찌꺼찌꺼찌opes 아 으아 으아 아야아아아아아아 Everyday 이거 봐주면서 못해 진짜 나 외만큼 봐줄라고 있는데 일부러 안맞췄거든 야, 끝났고 야. 나와 나와 나왔다 사람들이랑하자 wine 야 사람들이랑 한번 해보자 그래 저기 보이는 식룸 있지 세 명 들어갈 수 있는 거? 남자면 다굴 아니냐? 아 없어졌다 방 없어졌어 방이 별로 없어 지금 또 시간도 시간이라 외국은 시간이 다르잖아 제일 많은 방이 10명 있는 방인데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방 하나 만들까? 그래 내가 만들게 너가 만들어 그렇다면 너가 만들어야지 맵을 뭘로 하지? 아 이거 개 털어야 되는데 안 한 걸로 해야 되는데 야 들어와 어디 여기 방 이름이 784 어어 너 왜 닉네임이 게이스트냐 나 썩썩으로 돼 있는데? 아 그래? 야 그걸로 하지 10분으로 가지 10분으로.. 아야 방 다시 만들래 방 다시 만들래 아 아냐 그냥 이걸로 해 어 오케오케 야 일단 우리끼리 만나자 야 사람 들어왔어 게이스트 야 너 어디야 어디야 야 나 여기 트럭 있는 데거든 어 나 트럭 트럭 여기 나야 트럭 그 나 뒤에 트렁크 나도 거기서 점프하고 있어 어? 아 트럭이 여러 갠가봐 아 잠깐만 우리 여기 TV 있거든 TV? TV? TV 4개 딱딱딱딱이 있거든 여기 찾기 힘든가? 기다려봐 이건가? 어디야 여기 누구야? 그거 나 아냐 나 아냐 나 아냐 조조조조조조 어딨어 너 오케 총소리 들... 오케이 어디야 나 트럭트럭 찾아 일단 트럭으로 모이자 어 여기 트럭이 나 트럭으로 왔거든? 나 트럭인데 뭐야 여기 총소리 들려 아니 어디 TV가 있다는거야 나 지금 맵 전문체에 다 돌아왔는데 TV 안보이는데 나도 지금 다 돌고 있어 TV가 있다고? 어디서 총소리 계속 들리는데 너도 들리냐? 틀려 아 TV 4개 어 거기 있어? TV 4개 앞에 있어 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봐 어 나 거의 다 왔거든 나 그 게임 오디오 아카데미라고 써져있는거 바로 앞에 있거든 오케이 나 TV 4개 나 여기 너 어딨어 어딨어 너 이거야? 다구리 까야돼 네 가자 가자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딨는거야 내가 몸빵하니까 이제 어? 아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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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 너 진짜 실수지? 어 실수 실수 어딨지 안보이는데 맵을 아예 다 외워놓은 사람도 이렇게 있지? 음 아마도 이... 어? 내가 쐈어 내가 어... 아 아 아 실수 실수 여기 적인줄 알고 적인줄 알고 장난 아니야? 아니 왜 저 아니야 적 발견한줄 알았어 아 야 잠깐만 아 저기 적인줄 알았어 혼자 다 änder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, 뒤져라 아, 아아 에임핵 에임핵 새끼야 아, 뭐야 안주웠어? 아, 죽은 줄 알았더니 오, 지금 한 명 더 들어왔어 오, 맞어 한 명 더 들어왔네 티비 앞에 있는다 어, 나도 티비앞에 있어 나, 이거, 여기 어디 어디 너 어딘데? 나 TV 앞에 있어 나 TV 앞에 있다니까 나 너 안보이는데? 나 그 파란 색깔 그 뭐라고 해야지? 연보라색? 여기 365 적혀있는 TV 앞으로 와봐 365? 빨간색 TV 있잖아 나 그 바로 옆에 상단인데? 이거라고? 아 그럴줄알았어? 이 자식아 그럴줄알았어? 이 자식아 바로 뒤에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게스트네 게스트 아 복수하러 갈게 잡았어 복수했어 오오 너네? 오 칼도 쓰나보다 아까부터 칼 오오 오오오오 아 이거 재밌어 어 외국인 실력 좀 볼까? 어딨냐 어딨냐 어이씨 박스러 아 잘하는데? 아이고 오오 고수 아 야 20초 남았다 20초 야 한국인은 자존심을 지키겠다 아 야 진짜 여기 티비 앞으로 모이자 여기 티비 앞으로 모이자 야? 간다 와와와 빨리 못가 못가 어 못가 못가? 어? 아아 어 끝났다 어후 1등 했다 그래도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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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야 사람 많네 이거 야 한판 더하자 더하자 라스트하자 라스트 오케이 진짜 라스트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으아하하하 뒤져라아 이새끼야 니가 나 죽였냐? 어허 와 니가 날죽여 거기서 뭐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해야되겠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해야되겠다 아이씨 누구지 너 아닌가? 야 아이씨 지져 안돼 아하이씨 오오오오오예아 word 안 hack 만들기 아 톱 톱 아, 진짜 애들 너무 잘하는데? 아까껏 운이었나? 흐헤헤, 오케이. 어, 너 1등 하겠다. 오케이, 또 잡고. 또 잘했고. 흐헤헤, 거기서 뭐하니? 아이씨. 으헤헤헤, 어허허어, 칼 들고 쫓아온다. 오, 나 개잘해 개잘해. 야야야, 오 야, 나 풀붙었어. 이거 봐봐, 풀붙었어. 풀붙었어, 풀붙었어. 와, 이거 잘하면은 풀붙네. 와, 박스 풀붙네. 오케이 또 한명 잡고 와 나 왜케 잘하냐 이번판 왓다 나도 한마리 불 불안해 너냐? 어 나야 나야 지져 그럼 아하이씨 으헤헤헤헤헤 오 뒤에도 있네 오우씨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 아 제발 오케이 아 오케이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이고 죽었다 아 잘하면 진짜 주나봐 그래 내가 2등이네 그래 넌 내 밑이야 이 새끼야 응 어? 뭐라고? 어! 아이씨 아 이 킬달 오지네 어? 야 킬달 왜 오케 오져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너한테 죽은거 아니네 어 쨍이가 우리 둘다 잡았나봐 그니까 네 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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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구만 어 누가 칼들고 계속 설쳐 아 누구야 이 새끼야 아이씨 너한테 죽었네 아까 그 자리가 명당 여기 명당이 있어 자리가 내가 불 불 붙은 자리로 가야겠다 어 뭐야 누가 쏴 어 뭐야 아 어 우리 공 뭐야 어 공동 1등이야 3명 오 그러네 아 1등 어 쟤가 쟤가 1등이다 1등 잡았다 아 안보여 너냐 이거 나야 이거 꺼지마 이 자식아 아 아 오케이 야 빨리 1킬 해봐 1등은 해야될거 아니냐 그니까 1등 해야되는디 어 아이씨 떨어졌어 어 애들은 움직이는거 되게 많이 보이거든 어 아이씨 아 1초 남았다 아 아 그래도 나 어 공동 1등이다 야 그래도 나 3번 죽고 6킬 했다 6킬 잘했으 잘했으 어 너 3번 죽고 6킬 했다고 어 6번 죽고 6킬 했는데 아니야 너 석소 아니야? 어 어 그 니 바로 위에가 3대스야 어 그래 어떻게 뭐 여기서 끝내줘요 에? 그 만나자 어딨어 어 그래 여기 아까 진짜 여기 아까 티비 티비 그 맵인가? 티비가? 티비? 어 아 티비 맵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쓰레기통인데 어 쓰레기통다 쓰레기통 나 이거 진짜 잠깐 쏘지마바 녹화 마무리하자 인사하자 오케이 칼들고 자 오늘 왓더 박스라는 스팀게임 예 이거 5천 아 왜왜 때려 이키 아 아 5천 5천5백어 스팀게임 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비비엄 어 야 녹화 종료했어 야이 야이 아 야아아아 어디갔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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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쉣 아 아하 그걸 또 줘 어우 비비엄